.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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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Wait a minute. Please. 그냥 막 와서 왔네. 물이 빨리 끓여야 되는데. 물이 빨리 끓여야 되는데. 일단은 잔뜩 국가 놔야 돼. 이거 워크를 한번 돌려놔야 돼. 그러면 주문 받아. 아, 짜장면밖에 없으니까. 주문을 가면 제가 받을게요. 이 맛이지? 이걸로. 이거. 이 거. 양 걸로. 양 걸로. 언니 짜장면. 짜장면. 야, 주문 벌써 받기 시작했어. 아, 불 좋아. 네. 얘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지. 믿음이 가지. 어, 조심하세요. 아냐, 아냐. 아, 이거 조그만 거 있으면 참 좋은데. 조그만 게 없어있어. 그냥 이렇게 써야 돼. 그냥 이렇게 써야 돼. 언제부터 확 penetrate. 어머, 이게ivity. 네,ortie. 그렇게 써야지. Dave, 무엇입니까. 들릴 Harris. olabilir. 아이 VIDA가야. şey. 셰프님, 여기 담았어요. 오케이. 땡, 오케이. 막아야 돼. 여기 나왔어요. 고마웠던 소중했던 다시 만날 거를 약속 들려줄게. 내 낡은 배 난 가득히 담아온 긴 이야기. 열 개만 한 번 더 먹어야 할 거야. 딱 콩보고 벌써 최고라고 그러잖아. 정말 čia 이해 breathe. 너무 좋은데요. 인 kleine, 서울시의 그거를 부에서 많이ndанный 만 wirel nego. 쫄깃을 인정해줬다고 no요? 내가 얘기했잖아, 뜨겁다고. 공부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 공부한 거 하나도 생각 안 나, 큰일 났어. 니 저거 한 거 잘 마. 어? 한 거 잘 마. 수고? 어, 니 저거 뭐. 어, 니 저거 뭐. 어? 어? 한신탕면. 한신탕면? 어, 한신탕면. 한신탕면, 어, 어떡해. 어, 이분은 짬뽕을 드셔보셨대요, 한국 짬뽕은. 야, 섣불리 말 잘못 붙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다. 한식이 애가가를 두고. 하늘. 한식이 애가가도. . . . . . . . . . 해주세요 시원해 다른 소물들과 함께 있는 고기 안녕히 계세요 어짜쥬 여름 사이에는 작품이 가능하고 다시 한 번 더 도와주신다 맛있게 드세요 한 번 더 드세요 한 번 더 드세요 더 드세요 드세요 밥을 드세요 2라운드에 드세요 한 번 더 드세요 이곳은 너무 많다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이곳은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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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괜찮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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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한 번 더 먹어요. 한 번 더 먹어요. 난 좋아할까. 네, 네가 좋아해요. 네, 나 좋아해요. 한 10개 정도 그냥 때려놓아. 한 10개 정도 그냥 때려놓아. 그냥 대충 넣어. 면 남아도 관계없으니까. 중간에 찬물 넣을까요? 어, 한 번 넣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국자 하나 올려놓고 이따가 짜장이 다 되면. 됐죠, 이겼죠? 이제 찢겨서 한 개 한 개 분량을 뜨는 거지, 여기서. 그 정도? 은수는 여기서 이렇게 퍼주잖아? 네. 그러면 이거를 빨라야 돼. 이렇게 해서 이쁘게 놓는 거야, 이거. 땡겼다가 이렇게 나와. 네. 오이 놔두고. 네. 아니, 6, 7개 나오겠는데. 네. 짜장은 나왔습니다. 몇 개, 몇 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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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르신부터. 오케이.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더 큰 것입니다. 이건 뭐 입니다? 이거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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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달라요. 오케이. 뭐지, 예.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아, 잘 먹어요. 맛있어. 네, 이거. 이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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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지 않았어요? 맛있어. 엄마가 한번 만들어라. 이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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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 이곳은 한 번 더? 이것을 다 비웠어 다 비웠어 몇 개는 다 먹어야지 맛있어, 맛있지? 아직도 맛있어. 그냥 먹고 싶은데. 맛있다. 먹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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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3개 오마이크 2개 오마이크 3개 오마이크 1개 오마이크 다시 한번 배우려고 스스로 찰칵 다시 한번 드세요 더 드세요 그래서 우리 빼려먹는 자국이 storing 것 같아요. 오늘 먹을 때! 17년 전гр합니다. 우리 빼려먹어. 거의 다 먹어야 돼. 고마워 크기와 우리를享受. Almost fine. 다 먹어야고. 우리 다 먹어야는 것 같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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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공간에 할 수 있는 공간에 적은 공간이 없었을까? 아, 2,000원에 다시 1,000원에 아 그냥 여기 짜장면 두 개 달래 아무 데나 안 넣는다고? 짜장면 두 개 나가요? 아까 여기 여기 이분도 그냥 여기서 드시게 돼 거기 거기 위에 올려줘 저거 치워버리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30, 30, 30, 30, 30, 30 30, 30, 3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찬스 되고 조그마 먹는 거 봐봐 조그마 먹는 거 조그마 먹는 거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 아니 여기 어디 가졌지? 아빠, 아빠 어디 가졌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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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꼬마 혼자서 두 개 먹었다 혼자서 두 개 먹어? 우와 우와, 누구야 이거? 양수 우와 너 여기 주인이 되어야겠다, 얘들아 하하 거슬만 더 뭐야 주식도 거슬만 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Brussels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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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d & 다운, 다운. 하얀쌈은 안식으로 잘라줄게요. 한국인은 이렇게 주문을 먹기고 다운, 다운. 오늘 요리는 좋은 식사일. 한참을 먹기 좋은 식사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그냥 이렇게 맛있어.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맛있어. 다가말라. OK. OK. 땡큐. 다가가. 뭐니가 음 마치게랑 많이 먹지 맛나 맛나 한국 짠장은 같이 뭐죠? 식사 식사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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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않나? 진짜 맛있지 않나? 맛있어? 그러면 진짜 맛있지 않나? 이제 음식을够 먹어야겠다. 뭐지? 맛있게. 엄마가 크기로 자adi에요. 엄마가 밥을 먹을 수 없는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 스타일대로 해줘야지. 지금 4개 양인거죠? 응. 그럼 8개? 아니야. 1인당 3마리씩 줘. 여기 2개요? 양 더 필요하신 것 같은데? 1개, 2개. 오징어. 오케이. 오징어. 단 한 번 봐봐. 그냥 짜고 싱거운 것 같아. 전혀 짜지 않아요. 저기 아저씨 먼저 갖다 드려, 저분들. 2개 나가요? 네, 먼저. 땡큐. 서윤과 그릇에 도와. 해 두어 납. 난 자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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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고 싶어요 원전 간 어때요? 네 이게 알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교육을 아입어요? 먹은화가 어떻게 되까요? 다른 식을 먹inku 물어봤습니다 하지 않게 다른 식을 못해요 ipping 야식을 아니면 먹으면 좋습니다 마시나 지금 뺨을 사용하자 이 삼겹살은 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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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짬뽕 두 개, 빨리 저기 잔뜩 곱빼기 양이 너무 많으세요 양 많아요, 일부러 제가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죄송해서 많이 들었어요 맛있게 드시고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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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 랄라 그럼 마 copy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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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정부는 이치가 줄 수 없죠? 낼이 긴 한국에 계산을 좀 더 많이 하죠 여러분이 형이 잘 어려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죠 밥은 가기 때문에 버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겁nily aprovechar. reaction. anga시가 부르기 때문에 봐야해요. verdict. 아침에 이 쥐로 부르기 쥐로 이 쥐로 남은거에요. 웨이ические 쥐로gment을 배만한 것에 좋아해. 고맙습니다. 기다려주면 좋게 먹으러 geshe woㅈ야라고. 아침에 쥐로 먹으러 가죠. 아침에 5일에서 lernen. 오징어 발신 짜장면. 그럼 이거는 오늘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 아, 궁금하다. 이랬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이거 진짜 세준이 간이다. 약간 이제 물 짜장처럼. 이만큼 있고. 아, 맛있겠는데. 짜장면이 보면 그 향이 막 사람 유혹하거든. 짜장면. 짜장면. 형, 짜장면 하자마자 사람이 모르기 시작했어요. 짜장면. 한 곳, 짜장면. 아우츠, 아우츠. 두 가지를 해서 이거 한 번에 만일씩 볶으니까 해볼 만도 해. 맛 봐봐. 거기 숟가락 저쪽에 보면 빈 숟가락 있잖아. 다 먹pps. 민속지. 한 번 먹어서 명석 가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짜장면 같다 한신탕면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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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선탕면 하나 짜장면 그냥 편안하게 먹는구나 그냥 짜장면 고마다 양념이 잘 어울려야 합니다. 양념이 잘 어울려야 합니다. 양념이 잘 어울려야 합니다. 양념이 잘 어울려. 할아techn 회. 할아こんにちは.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버리세요. 백짬뽕은 맛있어. 반고스 짜장면 한신당면. 아우츠. 아우츠, 아우츠. 아우츠. 말 잘하는데 짧잖아요. 짧은 말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짜장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으니까. 짜장 나왔습니다. 네. Guys.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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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고객님. 이거 다른 곳에서 뼈는 장면이야 너희itten가 Leave me alone,或者뼈 장면 뼈가 뼈야 뼈 뼈는 장면이야 충분한 것인데 빨리 먹어 뼈야 너무 맛있어요 으응, 다이어트 잘 못 해 잘 되지 않았다 그렇군요 스피드 안 먹으면 좋겠지 너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여기 면 면 감사합니다 감자 왜 닦지? 얼마 전에 어디서 먹지? 미니라 같이 먹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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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드세요 뭐해야지? 그만. 호대혀대 도착! 아, 자잇! 혀illo제 쟌이 지금 수 racing! 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가득 응, 이제 조금씩돼요. 아야, 경호다. 경호다, 경호다. 경호다, 경호다, 경호다. 그러믄지, 짜장면 다 먹었어. 제. 하오지마, 하오지마. 하오지마. 저분이 그거 아니에요? 어? 수능 요리사. 아니야, 아니야. 왔다 갔어. 아야, 예연아? 하오지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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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이었어요, 맘이었어요. 어, 한국어? 고맙습니다. 엄마가 나와서 한violent 말이야. 아미야. 당신이 다음에 장향을 보내면, 하이미야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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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ppropriate 저는 집에 오는 김이랑 준비한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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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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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네 고맙습니다. 히면 little bit hay 짜증나 하얀다 이거라 호들림을 보다 이거라 이거라 가족들은 좀 더 많이 먹어야 하나. 맛있는 음식들은 행복해. 이 음식들은 가수로 여행지 못한다. 아니요 후회 후회 아 너요 이 자오 샤며밍지 샤며밍지 하하하 아니면 소소하고 이 자오 샤며밍지 응 이거 이거 오늘 이거 짜장면 이거 아 이거 짜장면 나왔어요 아 그렇게 하나 더 줘야 되겠다 둘이 나눠먹을 것 같아 그렇게 하나 여기 맘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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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맨 내가 왜 이렇게 먹지? 맛있어! 맛있어! 우리의 양이 아니다 수수! 무슨 이름이? 왕小맘 왕小맘 우리의 양이 아니다 우리의 양이 아니다 금방 아, 등로야. 아, 잘하나 봐. 자, 계속 움직이면서 배고파서 또 시키세요. 또 시키세요. 아, 안 통하네. 이렇게 놀아줬는데. 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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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로. 자, 여기 왜 이렇게 놀이터가 됐어? 자, 여기 왜 이렇게 놀이터가 됐어? 놀이터가 됐네, 지금. 경환이가 잘 놀아줘서. 아, 저 애기 너무 귀엽다. 아, 이렇게 놀아줘야 해. 아, 이리 좀 건강하길, 어? functional 하루하루 알 HTTP. 일본인데, 일본의 가족들. 12살. 시장의 가족들. 아이, 내 동네,ок아. 안녕하세요. 저, 내 동네. OK, OK. 짜증나요 그릇 줄까? 그릇? 이 그릇? 네, 너무 좋아요 고마워 고마워 원하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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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웅 원하입니? 원하입니? 잠시만요 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먹으면 맛있어? 엄마 맛있어? 엄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기분 좋은데? 아주 맛있어요 거치들клад은 수아 이 뭔지 천천히 더 넣어 어, 2개 자랑면 4개 자랑면 4개? 네, 4개 짜장면 4개! 우와! 어? 2개? 4개? 4개 4개 면이요? 이왕이면 맛있게 해주잖아 한국에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데 갑자기 오셨네요 면은 쓰면 ٹ히 맞 cui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무슨 referencing? 제가 опис함이 absolument 했을 때 괜찮을까 cop 너무 맛있어 제가 봤을 때는 저 대만팀이 대만요리사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 그래? 그거 봐. 양파. 어 들어갔어? 네. 아닌가? 니하오. 한국에서 한지탕면, 한국에서 짜장면. 어? 고추를 한번 보여줘야겠는데. 맛있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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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까요? 아쉽다. 아쉽다. 이 여보. 양이 많으니까 확실히 불이 탁 올라오네. 짜장을 많이 좀 볶으려고. 아쉽다. 장이샤. 장이샤야? 장. 아 굴 붙이니까 손님 몰렸어. 냄새가 또 샤워지니까. 아쉽다. 아쉽다. 여기 지역에 면이 많이 식히니까. 우리는 한국식이니까. 짜장면 나왔어요. 아쉽다. 여기 사람은 안이야. 아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이 많아서 오늘 오늘 I need more I need more I need more I need more to sign all the way I need more OK OK I need more OK OK Wait wait Thank you How old are you? Seven Thank you Thank you I'm so sorry, I'm so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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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eather is really good This is Korean It's good It's good Oh, it's good It's goo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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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bad I just need more I need more I need more I need more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좋을까요? 응. 자, 이거 한참 탕면. 한참 탕면. 짬뽕 하나 더. 채권님, 짬뽕이요. 짜장 두 개 나가요? 할 수 있어요. 국물 돼요? 우유. 네. 새우 세 마리씩이에요? 네. 병환아, 나간다. 짬뽕 나간다. 그릇 하나만 빼줄래? 이거 하나만 더 넣을게. 밑에다가 그냥 넣어줘. 오케이. 나갑니다, 짬뽕 하나. 맥주? 롱. 감사합니다. 진짜 시골. 진짜 시골. 고맙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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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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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맛있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물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저희는 한국의 중에서 한국인입니다 아까 그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한국인입니다 한국을 많은 한국의 피곤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항상 여행을 때 하니 한국의 옷을 구입해서 이 한국의 세 가지 여러가지 중 한국의 많은 한국의 피곤한 것 같습니다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오또린이 어디서 이 쌈장면이랑 이 쌈장면하고 다 Parce que 이 쌈장면이 좋습니다 이 쌈장면인은 괜찮아요 저자장면이 좋습니다 이 쌈장면이 많아요 그런데 내 씬이 이럴ку 자들에게 잘 먹습니다 두 개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탕수육 하나 나가야 되지. 탕수육 저거 야채 좀 잡아줘. 거기 양파, 오이 좀 만들어놔야 되니까. 곱창릉과 함께 먹기 좋은 아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먹기 좋은 아침을 해놓기 좋은 아침을 보내고. 고기야 질기 오라이도 등장하고, 고기야 질기 반으로 먹기 좋은 아침을 보기 좋은 아침을 보기 좋은 아침입니다. 탕수육은 간절히 먹기 좋은 아침을 볼 수 있는 아침을 보기 좋은 시간입니다. 자, 탕수육 하나 먼저 가고 아까, 아까 탕수육 얘기한 거 아,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에서 유학했어요 아, 유학했어요 자장면 자장면 두 개 아, 자장면 두 개 아, 자장면 두 개 이거 좀 뺑은 게Ne 아, 자장면 두 개 아, 아, 어떻게 알지? 수건이 아, 이게 성함이 아니라는 거 이게 성함이 아니라 아, 아니, 안 돼 아, 이거 먹고 싶어 이게 성함이 그부터 더szytrue 성함이 은근이네요 가야지 뼈가 Souza 더 나을래 나아 방해 뼈지 마 네? 이 영원히 먹을래? 이런 예준이 됐나요? 에다 이거 지금 아빠가 loves다 집안은 좀 더 고스러워 잘 먹기 차가고 있다가 밥 맛있다 밥 맛있어 밥 뭐하고 수 difficulties 수업을 여러분도 너무 좋아 수업이 좋아 수업을 한꺼번에 수업이 좋아 일 KO 일 KO 네 이제 바로 나오지 오늘 밥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뭘 뭐하는거kö? 많이 이렇게 잘 먹으면 뵤야 이거 하는 거? 뵤야 그거는 상겹도 그한 거 거기가 많아 진짜 숙여야 그래도 이렇게 많아 이 정도는 돈은 없나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좋았잖아 이번에는 매일 때 떡볶이 나오지 않습니다. 딱 마치 면이 그렇게 skilled. 근데 떡볶이 같은 욕장 없이 이렇게 굳는 한국에서 다 먹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단순히 어떻게 바꾸만한 되죠. 처음에 먹은 면이 Someday에 양이 edge. 하나,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하나, 세월호 만들고 있어. спас은 됐어? 이거 guerra 라면? 이거 이걸 하면 어떡해? 이거 하나 남는 거야? 응, 안 돼. importante. 뭐해. 안 돼. 안 돼. 두께는 두께 forgie, 안 돼. 와 대박이다 재료 소재 재료 소재 다음 시간에 9월 후에 6월 후에 7월 후에 8월 후에 9월 후에 8월 후에 8월 후에 8월 후에 9월 후에 9월 후에 막힌다고 했어요 그릇 하나만 주세요. 그릇 하나만 주세요. 그릇 하나만. 하나, 하나. 끝. 마지막 끝. 마지막 끝. 마지막 끝. 마지막 끝. 마지막 끝. 하나. hurt. 그것은. 그거는.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알라. 이것은 나라알라. 샤드새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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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람들이 이곳에 넣을 수 있는 소스에 넣을 수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껌 없어 껌. 어? 어디 또 오셨네? 네? 짜장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어 어 어 이거 이거. 어? 어? 어 이거 잠깐만,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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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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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또 왔네요? 이 아줌마 어제 왔던 아줌마 네니하오 백개 백개 중국 분이세요? 네 자, 오늘부터는 번호표를 받을 거예요 아, 오케이 자,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 갖고 계시고요 이하오 냥그 짜장면 냥그 짜장면 이하오 이하오 알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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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두 개의 당 수육 하나 이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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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오 오케이 땡큐 야, 벌써 시작하자마자 미국에 나왔어요 오케이, 일단 준비한 한꺼번에 나갈게요 두 개 나갔어요? 네 짜장면 다 됐죠? 응 짜장됐어 짜장댄스 본호표를 받으니까 마음이 좀 편하네 어차피 순서대로 가면 되니까 이거 짜장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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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이거 이거 짜장면 양거 짜장면 양거 양거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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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하나하나 줘. 주세요, 주세요. 오빠, 하나 일단 탕수육 나가요. 튀김올 색깔 너무 좋다. 더 해야 되네. 어제 거로 계산했더니 조금 부족해. 알하, 알하. 알하? 양하? 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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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만은 사서 통해 주세요. 탕수육. 어우, 맛있어. 어우, 맛있어. 너무 웃겨. 너무 무서웠어. 으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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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으 으 으 으 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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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사합니다. 오빠 잘하는 날요. 리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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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종이 리우화! 시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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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네 텐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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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는 아 잠깐 조금 준비해야 돼 아 일단 한번 볶아서 시작해야 되겠다 아 좋은 맛은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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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하오 니 하오 니 하오 짜장면 이거 짜장면 짜장면 이거 어 이거 한 분 동안 내가 볶을게 자 갑시다 자 8시까지 불 한번 보여주고 빨리 이제 손님 끌어모여 와야 돼 30분 앞으로 30분만 이건 밥 다 팔아 새우 아 어 새우 껍질을 갈게요 시켰어? 네 시켰어요 자, 새 짜장 금방 볶은 거 맛있어요. 주문 더 받을 수 있어요, 짜장면. 두 개요. 네, 일단 턱이 놔주세요. 가져갈게요. 새하오. 새하오. 짜장면. 짜장면. 이거 오빠. 짜장, 짜장 한 번 더. 짜장면. 짜장면. yahin. 짜장면. 짜장면. 계속 그렇죠 괜찮아요 예쁘다 지금 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또 무슨 요리 여기 Frogs 너무 놀래서 오이 아, 말도 안 돼 이렇게 매카 없지 마 ㅎㅎㅎㅎㅎㅎㅎ 쨔쌔밤이 더 맛있다는데? 오후.. 쨔쌔밤이 인기 많은데? 쨔쌔밤아, 쨔쌔밤 맛있다! 쨔쌔밤 맛있다. 자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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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티는 어디 갔지? 네? 티를 어쩌고 이렇게 해서? 티를 아직도 다녔어? 아 이거 당장면? 자 빨리빨리 솔도 하고 칩시다 자 아저씨 짜장면 드려요 자 짜장 아장면 자장면 맛있어? 이거 더 맛있어 이거 더 맛있어 참고자장면 참고자장면 사이상 그런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ique 저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많은 한국에서 많은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넌 맥주에 참여. 한국에서 중국의 제거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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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음식을 넣어? 너는 안 먹는데? 너는 지금 다 먹지 않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하는 음식을 넣어? 어떡하지? 너무尷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장면, 이거 짜장면 넣어 짜장면 짜장면 하나요?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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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십 개, 짜장 구십 개 매진 임박 appl reporters 오빠 짜장면 두 개 나가요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하나 바로 나올 수 있나? 네, 바로 나와 짜장면 하나 더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왜요? 왜요? 너무 좋은데요 와 와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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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전 잠시 여기를 보고 너무 맛있다 마지막으로 다 먹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어때요? 하루라 루게게 이 여자친구가 너무 잘 어울렸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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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9개 주문만 받아줘 그럼 100개야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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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짜장면 어 어 짜장면 이거 응 야 뭐 오빠 어 이거 인정했어 어 짜장면 짜장면 이거 양끝 자 짜장면 하나 둘 셋 4개 5개 하나 여기가 총 5개 5개 하지 총 5개 아 아 마지막 한 호랄 차 힘내고 더 있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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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충분히 많이 나와 똘이 파도 좀 많이 자 자 마지막 가자 빨리 안 먹으면 없어 야 이거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새우 많이 들어가고 야 이거 맛있겠다 마지막 짜장 맛있겠다 고기도 많이 들어갔고 새우도 많이 들어갔고 오 으 으 으 딱 맞겠다 짜장 장두 그렇고 그러니까 자 이거 라스트 왔어 자 짜장면 나와요 오 짜장 밥 하자 밥 와요 스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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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빨리 너무 빨리 회의 회의 네. 시호 시호 4호 정말 잘 어울릴나 맛있게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릴나 고생lich 아, 고생때들 귀엽다 나는 눈에 카치가 흐름 너무 잘 어울릴나 나는 남자는 잘 어울릴나 고생이 화장에 비교해 나는 그런지 . . . . . . . . 아, 한참을 해봅시다. 아, 한참을 하고 싶다. 한참을 뺴고 싶다. 아, 그가 그가 시스템 좀 더 큰. 뭐지? 30,000원에 찍을 때까지. 아, 같이 가려놨다. 한참을, 그가 몇몬을 먹으면 좋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